네.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7학년도 7월 악평 다형 5번입니다. 문제 읽어볼게요.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B A는 2 분의 1, B A 교 B가 6 분의 1일 때 B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뭡니까? 우리는 독립과 같은 말을 좀 아셔야겠죠. 독립이 우리 항상 성립하는 게 뭐예요? 그렇죠. B A 교 B랑 결국엔 뭐랑 같다? 그렇죠. B A와 P B를 곱한 게 같다.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서로 동치러 갑니다. 이럴 때 독립. 독립이면 다음을 만족합니다. 됐나요? 그러면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? P A 교 B가 나와 있죠. 그런데 그것이 얼마라고요? 6분의 1인데요. 우리는 이 결과가 결국엔 뭐랑 모이고? P A와 P B의 곱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문제에는 이 P A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? 그렇죠.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 B라는 결과는 보이나요? 아! 양변에다가 2를 곱한 얼마? 그렇죠. 3분의 1. 이렇게 나오겠다는 겁니다. 됐나요? 이렇게 나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